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든 부모님이 또는 배우자가 성격이 갑자기 변했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못 알아볼 때 횡설수설하거나 헛것을 보는 경우 흔히 우리는 치매 걸린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자신부터가 나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주 깜빡깜빡하게 될 때마다 야 이거 혹시 치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뭐 괜시리 불안한 마음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원 원장이 알려주는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요양원을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 치매가 아닌가 의심되면서도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는 마음 또는 정말 병원에 가서 치매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겁부터 먹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알려주는 순서에 따라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꼭 해야 할 일 치매가 의심될 때 1차로 전국에 있는 구 또는 군소재 보건소 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치매검진은 만 6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1차로 아주 간단한 선별검사를 하는데 점수가 30점 만점에서 23점에서 20점 사이면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그리고 19점 이하로 나오면 치매의심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의심자에 한해서 2차 검사를 시행합니다. 2차 정밀검사에서는 집중력, 시공간기능, 언어기능, 기억력, 그리고 실행기능, 일처리능력 등 다양한 인지기능검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2차 정밀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건소와 협약이 맺어진 협약병원에서 뇌의 상태를 보기 위한 CT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진단검사와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병원에서의 검사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치매 판정을 받게 되고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진행경과에 맞게 치매치료제도 받습니다. 가족이 치매 걸렸을 때 꼭 해야 할 일들 두 번째, 치료관리비를 신청한다. 치매 판정과 함께 언제 끝날지 모를 긴 싸움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약값과 함께 시작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 경제 수준에 따라 법에서 정한 대로 치매치료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다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이 치매 걸렸을 때 꼭 해야 할 일들 세 번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한다. 장기요양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요양등급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집에서 요양보호사에 방문을 받을 수 있는 제가요양등급이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듯이 아니면 학교 갔다 오듯이 아침에 요양시설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주간보호라고 합니다. 주간보호는 제가요양등급만 받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시지 말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후에는 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환자 상태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앞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있으면 한결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환자를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보험공단 직원이 보기에는 치매가 있다고는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괜찮아 보여요. 정상인 사람을 요양원에 억지로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딱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 미리 찍어둔 치매 이상 행동이 녹화된 영상을 보여준다면 제대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원하신다면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 요양원에 모셔야 하니 시설 요양 등급을 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뜻과는 다르게 제가 요양 등급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주의하실 점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집에 계실 때만 공단 직원이 방문합니다. 가족이 치매 걸렸을 때 꼭 해야 할 일들 우선 제가 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부터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 초기라서 집에서 가족이 돌볼 수 있다면 방문 요양센터에 연락해서 요양보호사를 집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가족들이 자유시간을 갖고 숨을 쉴 틈이 생긴다는 것이겠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루 30분에서 4시간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를 지나 중기 이상에 접어들면 집에서 보살피는 것보다 요양원에다 모시는 게 환자나 가족이나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이용 금액은 환자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또 기본은 3인실이나 5인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1, 2인실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렇다고 좋은 요양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요양원 원장이 말씀하시는 좋은 요양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시설보다 법인 시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 시설이 좋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법인 시설은 환자 보살핌을 법률에 의거해서 하루에 정해진 횟수 또 환자를 보살필 때 어디 어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대로 진행하고 또 그에 따른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안 좋은 시설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 직접 방문해서 시설 견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시설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내부 사진을 공개하고 있지만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 살고 계신 환자분들의 상태를 보거나 직접 잘 계신지 좋은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좋다고 소문한 요양원은 인원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그런 다음 차선책으로 다른 요양원에 계시다가 자리가 날 때 딱 그리로 옮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환자의 지인이 있는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낯선 환경이라면 처음에는 환자가 요양원 입소를 내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분이라도 한 분 계시다면 또는 지인이라도 계시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적응하는데도 한결 수월합니다. 네 번째, 주간보호와 입소를 같이 할 수 있는 병행하는 요양원이 좋습니다. 학교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주간보호라고 했죠. 적응을 위해서 처음에는 주간보호로 시작했다가 익숙해지고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을 때 입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또 주간보호로 시작했다가 조금 익숙할 무렵에 가족들이 여행 간다고 해서 하루 이틀 정도 묵게 하면서 또 적응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입소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부터 요양원 선택과 입소까지 한걸음에 쫙 살펴봤습니다. 요양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정보니 현실적인 방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쉬워요.